애들 보러 서울 가고 싶지 않아요? 아 애들 보러 내려오라 그래? 나는 여기가 좋아 아이고 이놈도 이렇게 쉬어졌구만 나무도 자라다 보면 이렇게 쉬어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또 바르게 자라게 돼 있어 사람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잘못된 길로 가게 돼 그러다가 결국은 나처럼 이렇게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지 당신이 떨어지게 왜 떨어져요?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래 아무리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살게 된다 화경아 나는 너 때문에 산다 3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30년은 내가 이끌어줄게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한테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같이 놀아요 엄마 우리 같이 놀아요 난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고 믿으니까 내 인생에도 기적이 찾아왔다 집사들이 탐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 훈훈해안 إنت 고생하는 말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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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